오늘 제목은 누가 휴가 될까요? 라는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2차 세계전 당시 사막의 여우라는 변명을 가진 독일의 롬멜 장군은 독일이 자랑하는 명장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혁혁한 공원을 세웠고 2차 대전에서도 가는 곳마다 승리한 롬멜 롬멜 롬멜은 가는 곳 다 이겼어요 이 롬멜 장군이 2차 대전 때 치열한 전투 상황에서 연합군이 프랑스 해변으로 상륙 걸 것 같다 경계를 잘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경계를 하는데 아주 안개가 끼고 폭풍이 몰아치고 이런 아주 날씨가 안 좋은 이런 때는 아무도 움직일 수 없어서 이때는 좀 괜찮겠다 며칠은 좀 괜찮겠지 하고 며칠 그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면 자기 부인이 생일이 있어서 생일 파티를 하러 비행기 타고 베를를로 가버렸어요 그런데요 그때가 1944년 6월 6일 아이제나 장군이 연합군으로 상륙 작전을 해버립니다 저는 이 사건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봤어요 이 롬멜 장군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긴장부고사 안에 생일 잔치를 위해서 최고 사령관의 그 자리를 그 전투 현장을 베리고 베를를로 갔다 여기에 연합군이 그 날씨가 안 좋은 데 불구하고 또 그런 날짜 대기해서 진격해버렸다 그래서 완전히 전성이 무너졌고 제가 누구한테 듣기로는 롬멜 장군이 그 최정예 전투 전차부대가 사령관 지시가 없어서 꼼짝 못하고 그냥 발이 묶여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큰 교훈을 주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신양 생활이 바로 이렇구나라는 겁니다 그냥 이 사적으로 그 최고 사령관 자리에서 어떻게 자리를 비웠을까 그것도 자기 부인 생일 파티 때문에 국가가 망하게 만들었을까라는 겁니다 왜요? 날씨가 이런 날씨는 쳐들을 수 없다 그런데 이미 그런 날씨를 통해서도 연합군은 또 들어왔어요 그리고 방아하지 못했고 망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에 임신의 자기 해산의 고통이 이르듯이 예매 임신했으면 출산하게 되어 있어요 그기 때문에 주의 나라의 판매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않도록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너는 빛의 아들처럼 빛 가운데 살고 살아라 지금 깨어서 항상 어느 때고 주님이 오실 때 준비하고 있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연합군이 동원 함성에 1200척 항공기가 만대를 떠버렸고 상륙 주적만 4126척 수송선 840척 연합군이 무려 15만 6천명의 대연합군이 그렇게 와버릴 것은 생각을 못한 거예요 상상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또 한번 영적으로 생각해보면 연합군이 상륙 작전을 성공해버렸기 때문에 이미 전세는 기울어졌어요 독일은 이제 망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막았어요 못 막았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그 순간 이겼다 해서 독일이 완전히 이긴 건 아니에요 수도까지 점령 기간은 또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싸웠어요 마치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상륙 작전의 성공한 모습 오셔가지고 마개를 시험받고 이기시고 사단의 모습을 깨뜨렸어요 그런데 하더라도 이제 완전히 이 나라를 완전히 바로 독일 완전히 그 나라를 점령하듯이 이 나라를 완전히 점령하기까지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이겼지만 지금도 게릴라 같은 귀신들이 우리를 공격해요 분명히 주님이 승리했는데 그때도 상륙제 성공했지만 그러나 계속 또 싸움은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 끝난가 예수님 제림에 오시면 이제 마개를 다 잡아서 지옥에 보내고 우리는 천국 가게 된 그날이 우리 예수님의 제림이다 이런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를리야 그런데 상륙 작전하기 위해서 연합군이 그냥한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준비하고 예를 쓰고 계획을 짜고 회의를 하고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 이따가 오신 것도 구약에 많은 선자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 오신다 오신다 했고 드디어 오셨어요 그래서 승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주님 제림 하셔야 이제 완전히 전쟁이 끝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피우려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승천하셨는데 뭐라고 하신가 내가 반드시 다시 오신다 말했거든요 기다려라 그런데 안 오시겠어요? 우리에서 모든 걸 다 이루시고 성령 보내시고 항상 함께 하신 분이 예수님 안 오실 리가 있겠냐고 초림 예수 오신 것도 400번 이상 예언했는데 제 이름은 1500번 이상 더 많이 예언된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때 오실 때 어떻게 오신가 오늘 16절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부터 강림하시니 초림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고 어린 아이로 오셨어요 그런데 다시 제 이름 오신님은 굉장히 왕권의 권세가 아니고 심판으로 호령과 나팔소리로 천지가 진동하는 그런 때에 이제 죄인들은 벌벌떠로 숨고 사나 바이야 우리를 가리우라 어디로 어찌할꼬 얼마나 무서운 사건이 벌어지겠냐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힘들고 어려워도 그때를 생각하고 좁은 길 생명길을 다 걸어가셔서 믿음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때 제림하실 때에 어떻게 된가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권을 가지고 오시리라 이런 말씀이 많이 있어요 나팔소리가 불리고 근데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께 죽고 있다가 다시 살았으면 믿을지인데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는 자들 데리고 오시리라 그런 말이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어디가 있어요? 낙원에 있어요 함께 또 데리고 와요 예수님 오실 때에 예수님 오시리라 예수님 오시리라 그리고 살전 3장 13절에 보니까 주 예수께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신다 예수님 오시리라 성도란 단어가 신자, 성도, 사도 한다면 이게 성도급 거루간 자들이 이제 영체로 다시 제림하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살아남자는 구름 속을 끌어올려 구름 속을 끌어올려 이게 휴거입니다 올라가게 되어요 끌어올리게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서 휴거된 사람의 두 사람의 예화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은 애녹이 휴거돼요 죽음 보지 않고 올라가서 그대로 그래서 창세기 5장 21절을 보니까 애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여기서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여기서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동행했다 그럼 65세 전에는 동행했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그때부터 동행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무드셀라를 애녹이 하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 아들이 죽으면 세상 끝이 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무드셀라를 죽은 후에 노아 심판 홍수 심판이 나와요 정확히 맞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뭘 말하고 있냐면 정말 신앙을 가져야 준비가 된다 이 말이에요 무드셀라를 볼 때마다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다 끝난다 항상 예수님 오신다 끝난다 생각을 가져야 언제 오시더라도 준비하는 가운데서 말하나다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이름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드셀라라는 뜻이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인데 옛날에 전쟁에서 창을 던지면 항복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끝난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요즘 전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유기입니다 정말 그런데 아 이게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마지막 때에 전염병이 많이 일어난다 했더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이런 싸인이 오면 올수록 깨어 기도한가 하면서 영적 생활에서 들림받기 준비하는 복된 여러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아멘 또 휴고의 모형이 엘리아가 휴고됐어요 엘리아가 왕하 2장 11절을 보니까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리와 불마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아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래서 불수리 불마를 타고 엘리아는 그냥 하늘로 그냥 안 죽고 올라갔어요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죽음의 복을 참 잘 타고나야 되겠더라고요 빨리 죽어지도 않아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힘들까 다 근데 안 죽고 올라가버려 야 안 죽고 올라가 휴고돼 우리 당대에 휴고사건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고는데 안 죽고 올라가면 할렐루야 안 좋아요 근데 못 올라간 사람 더 큰일 나요 그래서 휴고를 잘 준비해야 됩니다 휴고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막 무서워가지고 언제 휴고돼 근데 그 휴고 시점을 너희는 그날과 그시는 알지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시간 맞춘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장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래도 정확한 징조가 정확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4호 2장 1절부터 4절에 나와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강림하신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나를 이랬다고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다시 말할 때 개시 꿈 몇 월 며칠 몇 시 누구 온다 다 거짓말이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두려우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예요 그럼 언젠가 누가 어떻게 하여도 내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꼭 배교 더블신은 배교예요 배교 그냥 쉽게 생각을 해 쉽게 배교인데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아들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승병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이 자가 누구예요? 저 그리스도요 저 그리스도 7년 환란 기간에 다시 말하면 7년 홍인자체 공중에 있을 때 밑에 7년 환란 그 기간에 일어날 일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 시점이 아마 3년 반 중간쯤에 그 전에는 본색을 안 드러내다가 내가 하나님이라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삼성전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삼성전을 지으면 아이고 됐구나 자꾸 보니까 삼성전 곧 지는다 얘기가 많이 나와요 곧 이스라엘이 다 준비가 됐다 하기도 하고 지금 그 성전터가 모스크 사원 때문에 모지고 있는데 그걸 붙고 짓냐 아니면 다른 장소에 짓냐 이런 가운데서 어쨌든 지금 마지막 때에 있는데 지금 오늘 일은 아니에요 오늘 일은 그러더라도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는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깨어서 믿음과 사랑 흉배를 붙이고 있어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휴거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것이 왜 중요한가 이걸 볼 때에 햇빛 같은 부활 달빛 같은 부활 별빛 같은 부활 세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햇빛 같은 부활은 삼층천 최고 영광의 부활로 얘기할 수 있겠고 또 달빛은 이층천 또 별빛은 일층천 물론 상징과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뜻이지 다시 말하면 천국은 여러가지 차필은 없지만 구별은 많다 해영광 달연광 별연광 별과 별빛도 다르다는 가운데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신학적 이렇고 저렇고 따지면 또 복잡해요 어쨌든 간에 제가 말한 메시지 의도는 뭐냐 부활도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부활 악고자에서 악형을 면하지 아니었다 히브리스에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부활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최고 영광스러운 부활 되어야죠 예를 들어서 표현하나 이런거에요 1층차는 그냥 걸어다니면 2층차는 흰원이고 날아다니면 3층차는 왕관 쓰고 금수리로 왕으로 대접받는 영광스러운 그 부활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그 휴고 된 자에요 어떤 분은 그러니까 휴고를 두 번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최근에 들어보니까 그분이 굉장히 깊이 들어가서 그런데 처음에 부활이 있고 첫째 중간에 또 한 부활이 그 말도 막 쓸 수 있겠다 뭐 그거 맞냐 틀리냐 싸움보다도 그것도 맞고 틀린 거 그거 싸울 필요 없어요 그러구나 하나님 그럴 수 있고 저럴 수 있고 문제는 어떻게든지 더 좋은 말에 참여한 게 중요하지 그것이 어쩌냐 어쩌냐 싸울 필요는 뭐 있겠어요 내가 올라간 거 중요하지 할렐루야 목적이 어디가 있냐 가 중요하지요 말에 퇴집을 잡으려면 복잡해져요 그런데 성경 전체적인 맥은 뭐냐면 부활이 있는데 다 다르다 그러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악형을 면하지 않고 고생도 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떻게 살 것인가 성령에 사로잡힌 기도밖에 없어요 제가 로마서 8장 28절 함래개선 유일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앞뒤 문명을 보니까 중요한 뜻이 있었어요 로마서 8장 26절 26절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라 알디 못하나 우리는 성령의 사로잡힌 기도요 성령의 탄식을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느니라 합래개선을 28절 이것이 합래개선을 합래개선을 이루어지려면 앞에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그 기도가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을 강구하십니다 우리 기도는 성령의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대로 강구해야 되는데 28절에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시면 내겐 모든 것이 합래개선을 이루어진다 얼마나 이 말씀 때문에 아마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요 저는 실수도 오고 잘 넘어지거든요 그 잘못을 때가 많아 그러면 이제 마음에 상처받고 아이고 나같은 놈이 뭐 목회자 자격도 없네 그러면 콧받아갖고 기도도 못하고 주저앉아 있어야 돼 근데 이 말 어? 그래? 합래개선을 누른다고? 안 좋은 거 좋은 거 합해갖고 선을 누른다 이 말이요 야 요셉이 당신이 날 해야랬으나 해를 선을 받고사 날 해약에서 팔았고 감옥에 있는데 해를 선을 받고사 만면에 생명을 권하겠나 이게 합래개선을 모델이잖아요 요셉이 사실 가난한 땅에 있어서는 공무척 못해요 애국 팔려갔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종사의 감옥살이까지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꿈의 세계에서 총리가 되잖아요 그거야 합래개선을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합래개선을 여러분 우리가 실속을 넘어지고 잘못했어요 사업에 망해버리고 부돋아버리고 사기당해버리고 너무 힘들어 땅바닥에 떨어져갖고 노숙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상황이라더라도 합래개선을 이루신다 합래개선을 이루신다는 것이 다시 말하는 좋은 것 안 좋은 것 합해서 선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인데 제가 자주 쓰는 예화인데 꼭 그것이 맞아요 콩나물 끓인 얘기를 하잖아요 콩나물 콩나물을 이 비린난 콩나물 안 끓이고 못 먹어요 그런데 콩나물에다가 끓일 때 반드시 뭐네요 고춧가루 넣고 소금 넣고 파도 넣고 보글보글 끓여요 콩나물만 따로 먹으라고 먹겠어요? 빛나고 고춧가루 먹어요 따로따로 소금만 따로 먹어 짜서 매워서 양파 어떻게 먹어 따로따로 안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을 합해야 돼요 문제는 보글보글 끓는 것이 긴데 그 보글보글 끓인 것이 무엇이냐 백도시 끓인 것이 성령의 불로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의 사례를 봐서 기도하면 그 안 좋은 것 좋은 것이 하나님이 이상하게 자동차도 부속이 다 흐트러졌는데 이게 두드러워 맞춰져가지고 딱 맞춰져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맞춰요 안 좋은 것이 좋게 만들어버려 그것 때문에 더 잘되고 그것 때문에 더 잘되고 안된 것 때문에 더 잘되고 하나님 살아계시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걸로 끝난 게 제가 휴고 얘기인데 그 다음에 한번 떼어보세요 그 다음에 29절 말씀도 또 나와요 로마서 8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예의지 예정 달았어요 형상을 본받아야 돼 미리 정하시니 그런 말로 형제적으로 마다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3절을 가시기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 이 영화론 이 영화론 이 영화론 구원이 뭐냐 성화 최고 구원 구화분도 결국은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정도가 아니고 수준이 더 높아가지고 성화 영화론 구원으로 바꿔진 게 언제일까 그게 뭔가 햇빛 같은 부활 최고의 부활은 그냥 아니에요 그게 결국은 한명의 성을 이루는 것은 그 콩나물 부글부글 끓일 것이 기도밖에 없어 성령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그런데 우리는 사업이 위기가 하고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걸 놓고 기도하면 이걸 해결해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단수가 높으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이고 햇빛 같은 부활 뭐 그러면 삼촌적 아이고 나 천국만 가면 됐지라 그런 얘기 창 많고 적고 나 천국만 가면 됐어 대부분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요 영원한 왕 상상이 안돼 비교가 안돼 우리들은 당장 현실의 문제 갖고 얘기했는데 현실의 문제 때문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뭘 만드신가 하니까 기도회계가 만들고 거루가 만들어서 영원한 구원으로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높은 사랑인 것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모이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런 건데 오늘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비교해보면 그래요 정말 저는요 참다운 마음을 느끼고 주유 내가 목격이 이 정도인가 아버지 내가 안 나온 사람 막 찾아가고 예를 쓰면 오히려 시험 들 것도 목사님 이해도 못 하십니까 이럴 때는 좀 봐줘야지 그래갖고 오히려 내가 찾고 찾아가보면 다음에 안 나올 것 같은데 가만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가만히 있자니 안 나오고 안 나오고 가만히 또 갈 수도 없고 전화할 수도 없고 전정긍긍해요 이게 전정해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버지 이게 이 때를 빨리 지나게 하셔서 너무 그런데 그러면서도 한명의 선을 주주세요 한명의 선을 주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이번 금요기두 때 그런 얘기했어요 아 만일에 지금 알고 쭉정이에요 지금 안 나온 사람들은 쭉정이에요 나온 사람 알고 그 말 해버리면 그 말 들어가면 큰일 나 본다 말을 끝까지 들어봐라 난 꼭 그렇게 얘기하는다 목사님 내 속도 모르요 나는 지금 남편 비우마친이라고 새끼들 비우마친이라고 속이 터져도 애비 들고 싶어도 내가 참고 집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도 애비의 소중함을 느껴 아 주일날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좋은데 또 쭉정이는 아이고 코로나 핑계로 교회 안경에 참 좋네 이런 사람 쭉정이에요 이게 알국증이 하나님 알겠죠 결국은 아 쭉정이는 쭉정이는 빨리 알아서 우리는 쭉정이는 빨리 알고 만들어야 되겠고 알고 알고 알고대로 하나님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데 내가 더 잘 막 그런 뜨거운 마음도 있을 것이고 고난 어려움 당해봐야 평안함이 얼마나 좋은지 알거든요 여러가지 형편과 사정이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저는 큰 그림을 봤을 때 여러분 휴거되는 신앙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자 보니까 히브리스 10장 25절을 보니까 모의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에 가까워 볼수록 더욱 그래야 주님 재림 때 더욱 모여서 예배들여서 영일삼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로 성공해야지 지금 죄 때문에 심판이 왔는데 회개하고 예배들여서 어둠을 쫓아내야 해결하지 그냥 국가에서 뭐라고 한다고 그냥 조용조용 그래서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훈을 혼 좀 내갖고 변화시키려고 그러는데 집에서 앉아서 인턴 예배가 예배로서 상달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예배가 상달된 예배가 돼야 되는데 2사 1장 10절 보면 그런 얘기 나와요 자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여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곧몰아야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을 기르고 잊지어다 여기까지 말씀하여 너희의 무수한 재물과 예배가 지금 문제가 있어요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지와 살찐 기름에 배불렀다 질려버렸다 나는 수송아 여린장이나 수염수의 비를 기뻐하지 않냐 하더라 아니 소양을 잡아서 예를 들어서 얼마나 공을 댔는데 안 받는데요 지금 예배 다 받을 것 같아요 무수한 예배 재물 주인이 안 받는 예배가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 종교인으로 사니까 신앙과 종교는 종교는 형식 의식을 견이 다지고 겉으로만 왔다 습관적으로 습관적으로 장로도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심령 20년 될 수 있어요 참 사람 참 좋아요 심령의 애통통에는 전혀 없고 울고 기도한 거 봤어요 응답이 성의 빛은 절대 없어요 주인이 못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나파불 때 올라갈까요 그래서 시편 50편 17절 하나님이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해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않냐 시러다 그래서 제사가 상하고 통해 죄 때문에 우려야 되고 애통해 이 나라 때문에 우려야 되고 그냥 아이고 돈만 있으면 살만해 지금도 세상에 부정 부패 불의해서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시대인지 알아요 지금 얼마나 돈 없는 사람은요 피눈물을 해요 지금 시대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재판도 돈 없으면 쳐요 나만 살면 괜찮은 거요 의해지로 목말해야지 애통해야지 이 나라가 어쩔까 북한은 저렇게 굶어죽고 맞아죽고 있는데 그냥 편안하십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이건 주님의 심리학 하셨다면 애통과 통해 이것도 다 내재라고 통해에서 휴거를 하면 주님 만나야 되는데 사루 3장 5절에 딱 이런 말씀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의 인내 성부 성자 성령이 나와 있어요 앞에 주님 성령이에요 성령이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의 인내 들어가 주님 만나 좀 주님의 사랑 앞에 어마어마 울어봐 전혀 반들반들 변함없고 겨우 구원받아야 부끄러운 구원밖에 안 돼요 1층 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신부로는 바꿔줘야 되는데 말세께 휴거교회의 모습이 빌라델페아 교회가 나와요 빌라델페아 교회 사장의 편자라 그래서 하늘문이 열린 교회 그 교회는 편자라 그러고 진실한 한탄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만 다른 사람은 없고 다른 사람은 없는 그 교회가 갈 시대에 보자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교회가 신령한 열린 문이 되어야 돼요 문이 닫혀져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등이 닫은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안 오니 네가 작은 능력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비만치 않아 말씀지도 지켰어요 자 보라 사탄을 해도 않고 자칫 유대인 하나 그렇지 않냐 거짓말한 애들 중에서 몇을 얘기해 주오 그들이 와서 네 말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널 사랑한 줄 알게 하리라 네가 나 이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또한 들을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장차 5원장이 많아 땅에 관자를 시험할 때라 이게 중요한 뜻이 있어요 이 땅에서 지금 코로나 목표가 막 범해요 그런데 그때는 피할 수 없어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인자표에 사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 공중 올라가야 돼 휴고 못 되면 이제 베르치 맞으라고 666 인 찍으라고 막 그거 안 찍으면 쌀 매매도 못하고 수도관도 전기도 끊어버리고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시 혹시 여러분 여기서 휴고 못 되신 분 있어요 미안하지만 그때 제 말 잘 들으셔요 굶어들라도 죽으셔야지 운이 맞으면 끝나버려요 운이 지옥 가야 돼 죽으나 사나 도망가야 돼 그러지 말고 우리가 깨어져 기도해서 정말 들지만 여러분들이시기를 예수의 주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건 맨날 휴고 휴고 안 됐으면 휴고가 될까 안 돼요 규기문인가 마태문 24장에 보니까 사실 뭐지 충성되고 죄인은 종이 되어 주인의 그 집사람들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자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고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보면 복이 있다 내가 지시해 내게 되니 주인의 모든 소위를 맡기리라 근데 주인이 더디오르라고 하고 술친 거 먹고 놀고 그런 사람 더 매를 맞는다 얼마나 무서운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자 여러분 오늘 보물을 가지고 제가 또다시 조금 더 명확하게 분명하게 제가 칠판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자주 얘기지만 지성소 신앙 지성소 신앙 여기 지성소 왜 지성소는 하나의 임재예요 하나의 만나는 여기서 모세가 들어가서 말씀을 다 들었고 교제하는 건데 그냥 지성소는 여기 단계가 있어요 반드시 뜰 단계에서 번제담 피의 제사드리고 회귀하고 물두모 회귀하고 성소에 좀 들어가야 돼요 근데 대부분 죄송하지만 90%가 여기 있어요 10%나 들어간 거 몰라 여기 들어가요 왼쪽 금초대 오성용 불세려 받아야죠 이 불빛에서 성경에 말씀 성경에 말씀이 있고 말씀을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냥 이런 것이 아니고 맛있어 밥맛이 있듯이 성경에는 재미가 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분양단의 기도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무엇인지 구하라 이게 분양단 여기 수준에 달하면 지성소 바로 앞에 여기서 내 자의 희생 헌신 향이 향을 불로 태워야 되잖아요 내 몸의 향이요 성의 불로 태워 여러분 기도가 안 하면 좋고 향으로 향 우리 기도가 향으로 받으신대 하나님 우리 기도 향으로 너무 향으로 기뻐 그런데 내 몸을 불사르면서 희생 헌신 하면서 완전히 이 휘장을 휘장을 찢어져요 휘장이 차가 깨어진 단계가 어느 단계냐 여기 예굽에서 유괴사람이 홍해 바다 근에서 물세를 받고 광야 생활을 통과를 잘 하시라고 광야는 연단 훈련의 상소인데 이게 여기 유괴사람 육신의 사람 신령한 사람 세 단계인데 육신에 속한 자로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부했는데 너희 가운데 식이와 분쟁이 있으니 육신에 속겠다 식이와 분쟁이 있다는 것은 영이 아니라는 것 신령한 단계 수준이 안 됐다는 말이에요 내 안에 식이 분쟁이 있으면 육신에 속한 육신에 속한 그게 뭐냐면 광야 훈련인데 왜 나는 광야 훈련이 이렇게 어려울까 신령한 자가 못 돼서 육신의 소욕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자로 바꿔져버리면 바꿔져버리면 요단강 건너서 요단강은 죽음의 강인데 불세례를 받아야 돼 못 받게 죽었나니 여기서 못 받게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그리스 하신 것이라 요단강 여러분 자아가 죽고 죽어지자 성령이 불받아야 죽어지지요 안 죽어져요 성령 충만해야 안 죽어져요 머리는 달아라 그런데 안 돼 속이 그냥 뿔덕뿔덕 화가 나고 미움이 생기고 내 속에서 이 상처 뇌적 치유가 뿌리가 있어 겉으로는 해도 절대 안에가 내 마음이 안 바꿔져 내 마음이 바꿔진 것이 바꿔주기 위해서 광야를 낸다니까 그게 왜 광야됩니까 네 마음 낮추려고 왜 낮추려고 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여러분 누가 은혜받은지 아세요 마음이 가난해지면 처음 이 말씀 내 것이오 꿀성의 것 같아 낮아져가지고 물은 성의 물은 낮은데 울리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의 마음이 산이 있었고 그러면 물은 절대 산으로 안 올라갈 거예요 깎아 부서져야 돼 깎아 내리니라고 하나님도 힘들고 나도 힘들어 어디서 깎아져야 돼 광야에서 말씀 가지고 그래서 여기는 예고분 길 진리 생명 3단계로 나와요 생명단계가 제일 높은 신령관단계입니다 이 생명단계 진리가 내릴 차이 켜리라 생명 예수 생명 안에 들어가면 생명보다 좋은 게 있어요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고 생명단계에 가기 위해서는 진리를 통과해라 예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는 공짜예요 그런데 진리는 공짜 아니요 진리는 원칙대로 확실하게 정확하게 따져버려 그래갖고 전부 변화시켜 그래서 진리 안에서 거꾸로지는 게 말씀 앞에서 거꾸로지 맨날 거꾸로지고 죽으라고 흑어집니다 네가 깨어지고 죽어야 믿어지는 믿음이 순족이 되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 믿음과 사랑의 바로 호심경 흉배 문제는 문제는 휴거 준비는 믿음과 사랑이 내 가슴이 믿음과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와야 되는데 믿음이 먼저예요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깊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믿음이 내 가슴이 사랑이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 그 믿음만큼 사랑이 와닿아서 주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래서 인내에 들어가고 원하노라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인내 안에 들어가야 돼 그게 변화되는 건데 어떻게 변화될까 그게 광야훈련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다 내려놓고 아직도 내 가정에서 지금 내 남편 타덕하고 아내 타덕하면 아직 멀었어 다 나 때문이에요 내 새끼가 저런 것도 빗나간 것도 공부 안 하고 내 새끼가 말썽 부린 것도 아버지 내가 기도 못해서 내 타덕으로 돌리면 하나님과 영이 열려요 그러면 그때부터 알았어요 내가 고치겠어 그러면 이제 자식도 바꿔주고 남편도 바꿔주고 사업되기로 하고 그래서 영화랑 구원 만들려고 하나님의 작업을 통과하는 건데 그게 뭐인가 신령한 자가 되자 성령의 사람 되자 사랑의 사람 정말 여기 지성수 안에 들어가 벗개 안에 이 금화관의 만나를 먹어버리면 여기 열두 떡상도 말씀인데 거기도 만나는데 수준이 달라요 금화관의 만나먹을 정도 되면 주님의 사랑이 흠뻑 젖어버려 예수님의 생명이고 나같은 죄인의 삶을 주운에 놀러와 기도해서 눈물 만나고 밤새 기도가 되고 성경 있는 게 너무 재미가 있고 꼴송이 같고 여러분 쌍란 지팡이 성령의 역사가 나서 안수원게 병이 나서 버리고 이런 수준 높은 단계에 신부가 되죠 그래서 주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영책 생활하고 여러분 그게 이 흥배 가슴이 뜨거운 사랑 자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자고 남 사랑 내 안에 사랑 없어요 악압의 사랑 없어요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해주고 싶은데 나는 손에 치고 원수같이 나한테 대하는 내가 없을래 절대 하기 싫어요 나는 안돼 그래서 오래해야돼 내가 이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면서 애통하면서 사랑을 달라가면 성령 중간에 대해 뭘 느낀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되겠더라고 너는 너는 실수 안했냐 너는 죄 없냐 그 사람 언제까지 너도 똑같이 했잖아 그때 너 배락쳐 죽여볼 수 있었는데 하나님 봐줬잖아 너도 창고 좀 봐주어라 기도 좀 해줘 그럼 마귀가 붙어갖고 그래 어쩌겠냐 네가 강한 사람의 연약약점을 담당해줘야지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래서 그리스로 성취하라 알았어요 알았어요 이제 말씀 갖고 이제 깨지고 부서지고 울고 갖고 완전히 내려놓고 나는 그냥 종이지 하나의 화랑들과 깨요 알았어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내 인생이 전부 하나님이고요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요 밤새 기도하다가 이런 말 있잖아요 아무리 시집살이 심해도 시험이 심해도 시험이 심해도 밤에 신랑 사랑받아버리면 견디네요 밤에 신랑이 여보 고생해 당신 잘했어 꼭 신랑이 나를 알아주면서 꼭 깨아라져버리면 흠뻑 의뢰받아서 내가 다음날 시험을 감당해야 돼 신랑 사랑을 못 받아가지고 시집살을 못 견딘 거예요 신랑이 예수님 사랑받으시라고요 밤에 예수님 품에 깨어내시라고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그래 네가 죽어라 헌신 희생하면 네가 사랑해주면 네가 죽어주면 그 사람 변화된다 그 영혼 좀 살려봐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은혜 받고 밤새 기도하고 신랑 품에 깨어나 있기 때문에 시험이 감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거죠 절대 주님 못 만난데 아니 주님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은혜가 줘요 은혜가 없어 내가 내 자신도 힘든데 그것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의미를 만나고 교제에서 신령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 생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신앙 생활은요 이왕 깊이 기도하면 재밌어요 즐거웠고 행복해요 우리 밤새 기도하시면 많아요 3시간 5시간 기도의 맛을 아십니까? 휴가 걱정 하나도 없는데 두려울 것 같으면 그냥 그렇게 깊이 들어가고 들어가 본 게 낫겠어 벌벌떡 혹시 안 되면 어쩔까 불안해 살 이유가 어디가 있어 확실해야지 확실하게 성령 주문 받으셔가지고 여러분 복된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흉배를 붙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들림 받고 하나님 이 코로나도 우리가 기도로 해결하고 정말 이 민족도 다르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민족 복음화 되게 세계복음화 되게 하시고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나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에 의해서 넉넉히 여러분을 감당해서 믿음의 승리가 되시기를 예수 글쓰의 이름으로 치고 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1 2 3 5 1 5 12